숙비 쳐주세요. 아이고 내가 영어 만들어야 해요. 건강하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로 종사님의 본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정사님 당시에 대학전에서 본문을 하시면 저는 헛문도 있다가 저절로 허풍에 젖어서 일어나서 춤도 추고 눈물도 흘리고 좋아도 하고 했어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일어나서 저러면 골지 않았어. 치아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치아지 없는 겸우가 몰라요. 하하하하 여기 무슨 똥우라미가 6개나 있어요? 아세요? 똥우라미가 어디가 6개가 있지? 모르시죠? 여러분 요리 나와서 저거다 보고 한번 오셔 어디 교단에서 오셔 한번 일어나 보셔요 96세 여러분 할머니이신데요 저 대중을 보고 하시라 하니까 대중을 보고 한 번 오셔요 여진이랑 학생이 학생이 바로 여인이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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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신불 일원상 여섯 개가 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섯 개가 있는데 아주 우리 할머니가 잘 표현을 하셨어요 눈 가르치고 코 가르치고 입 가르치고 귀 가르치고 몸 가르치고 전부 표현을 잘 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 몸에는 몇 개 있어요? 아... 알고 있는데 그만 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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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이고 할머니가 법신불이고 늘 같이 잤시네 잘 때는 어디다 두고 자세요? 잘 때 잠잘 때는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나 마음속에가 있어? 장잘 때는? 네 장잘 때는 장잘 때는 법신불이 어디가 있어요? 아... 법신불 어? 어디가 있어? 눈 속에가 있어? 입 속에가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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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허공벗게 유주우주 고혼 일체생령 다... 법신불이에요 어? 제 할머니가 어디 배관이 계셔? 하... 아... 가락교당이에요 어? 가락교당 아따 가락교당 1등이다 1등 할머니가 제일 나지 않으신다 그래요 네요 그런데 이 법신불이 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법신불이 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사람이 있을 때 법신불이 숨어버리면 어떻게 되니? 어? 어? 이제 할머니는 가만히 내쉬고 하... 어? 원망이 생깁니다 어? 원망 원망이 생깁니다 왜 법신불이 숨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법신불이 숨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긴다고요 원상이 빈다고? 아... 법신불이 숨으면 원망 생활이 된다고요 네 원망 생활이 돼야 네 법신불이 그냥 쭈그러져 버렸어요 법신불이 쭈그러져 버리면은 원망 생활이 그러지? 네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법신불이 나타나면 감사 생활이 되지? 네 네 법신불을 언제나 모시고 살아야 되었죠? 네 네 아이고 그러니 법신불 모시기가 어려워요 조금만 닮아두면 눈이 돌아가요 그러지? 또 안을 소리로 하면 광이 팍 나오지? 네 네 그러니 언제나 법신불을 모시고 살면은 아무리 큰소리를 해도 아무리 미운 사람을 봐도 법신불로 대우고 법신불로 말하고 법신불로 떠나지 않고 다 은혜로운 세상에 대하여 사은이 꽉 타는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이른상 법어 이른상 진리 이른상 진앙 이른상 수행 이른상 서운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이른상 법어예요 그러고는 사은이 나오죠 머리 가운데 그런게 이른상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른상이 어디가 있는가 하세요 그러면은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로 이런 식구한테 말을 하는데 이른상에 도망가 버리면 막 과함 질러지? 내가 과함을 잘 질러요? 그러면 이른상에 도망가 버려 이른상에 도망가 버려 도망가 버려 도망가는게 아니라 속에 또 원망이 들고 우리 할머니가 가락에서 오셨다는데 제일 앞에 앉아서 장로 수월까지 말씀을 다 하세요 지금 형용사로 형용사로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래서 이른상 법어에 가서는 육근작용할 때 전부 서 있다 이른상이 나타나 있다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육근누래가 원상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원상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원상이 도망가 버려 어떻게 돼 원상이 도망가 버려 원상이 도망가 버려 여러분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 난다는 손 한번 들어 보죠 원상이 안 도망가 아이가 하나도 안 드네 그래요 언제나 원상이 마음속에 눈속에 콧속에 입속에 귓속에 하면은 항상 자비로운 말과 다정스러운 말과 이런 말이 나온대 이런상이 도망가 버리면 미운 놈은 미워지고 미운 놈은 미워 잘못 온 놈은 미워 그래서 그래서 이 원상을 진리 말씀하시고 서운 말씀하시고 소행 말씀하시고 신앙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 이륜상들 이 끝에 가서 법어에 육군문에 원상을 다 붙여주셨어요 육군문에 그 전에 내가 영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산 용사님을 모시고 하는데 정산 용사님께서 천지 만물로 허공 먹게가 전부 다 불성이다 그래서 다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세요 그 소리가 의문이 돼요 제가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열일곱 살인데 의문이 돼요 아 그런데 산초나무에 가서 산초를 따러 갔는데 그때는 얼마나 우리 해상에 일이 없었으면 정산 용사님이 산초 따러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 나 따라갔어요 정산 용사님이 산초 나물로 작고 이렇게 산초 산초 알으세요 여러분 네 산초를 이렇게 따시는데 그때 말이에요 내가 이 산초도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고 물었거든 이 산초도 선물할 수 있고 얼마나 멍청이야 산초나무와 선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삐걱이 웃으면서 사람이 먹으면 그것이 선물이다 그러셔서 그 말이 지금까지로 남아있어 응? 사람이 먹으면 이게 일체 마녀 허공 먹게가 하나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 말씀 그와 같이 이든상 진리가 육군문에 눈으로도 나타나고 코로도 입으로도 나타나는 그 진리가 하나의 진리다 하나의 진리 자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공을 많이 해 드려야 돼요 공 안 드리면 못 들어갑니다 미우면 미운 놈 미운 눈이 이렇게 흘겨져 눈이 흘겨져 그리고 예쁘면 눈이 어쩌지 예쁘면 눈이 어쩌지 눈이 어쩌지 한 번에 눈이 커져 그러면 떠져 하하 하하 예쁘고 눈이 어쩌지 않겠지 이런데요 하하 그래서 이 안입이 섬진 육군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84,000 모공으로 나타나 84,000 모공이 있어요 우리 전부 지금 저 우리 배 안에 있는 모든 오장이나 또 이제 한국어로 나오는 그런 무시가 전부 다 있다 뱃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가지각색이다 가지각색이다 가지각색인데 이걸 다 쌓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지리에요 전부 다 지리에요 그래서 육군문이 전부 원만 위로하고 지공 무사한 것은 하나가 질의 진리에 귀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의 진리에 귀 안 했을 때는 미운 생각도 나고 싫은 생각도 나고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분별색심이 난다 지금 이런 말씀을 여기에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하시고 싶은 말이 있든지 의심 나는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안 나세요? 여러분 입을 사용할 때나 눈을 사용할 때나 전부 원만 구조하고 지금 오사하게 돼요? 응? 네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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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사용할 때 눈을 사용할 때 원만 구조하고 지공 무사하게 되는 분은 한번 손 들어갖고 말씀해 보세요 응? 노력을 합니다 응? 노력을 합니다 응? 노력을 합니다 원만 구조하고 지공 무사하게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노력 노력을 하면 돼요 지공 무사하게 되도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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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정상이지요 그래요 원만 구조하고 지공 무사하고 낼 때는 하늘을 지지하고 나하고 아들이 될 때야 그래서 정상정당님께서는 선을 하는 것은 마음 하늘을 찾아가는 것이 선이다 그러셨어 정상정당님께서 마침 하시기를 선을 하는 것은 마음 하늘을 찾아가는 데다 왜? 마음 하늘이다 때는 개교사량 미웃고 적고 미웃고 곱고 희로애락 여우욕 7장이다 그런 때야 그런 때는 마음이 허공허고 하나가 딱 희로애락 그런데 허공허고 허공허고 하나가 되면 재미있겠지? 네 어떻게 허공허고 하나가 될까? 어떤 사람이 가는데 그런데 밭을 갈고 있는 소에다가 벼락을 때려버렸어요. 밭을 갈고 있는 소에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부인이냐 하다 본 사람이. 그래 뭐라고 했냐면 불청불교하다 이네. 충성도 아니고 효도하는 많은 사람이 많은데 다타무제 경전으로 어쩌서 앞이 밭을 갈고 있는 천진무원 소한테가 벼락을 때렸으니까. 그러고 진리전에 물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옆에서 있던 도인이 주장랄을 짓고 가다가 주장랄에다가 이렇게 벼락 맞은 사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일자로 딱 긋어요. 이렇게 딱 긋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글씨가 나오는데 시용소들아 제자식자 쓰룡자 적을 쏟자 말 듣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잘 들으세요. 내가 생년 처음으로 이 얘기 해본다고. 그랬는데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 시용소들아 소리는 그 사람이 곡식장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자기가 농사진 사람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곡식을 가져가요 5억을. 그때는 말을 큰 말을 써. 큰 말을. 그리고 누가 사러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살을 팔 때는 작은 말을 써. 작은 말. 시용소들아 제자에서 쓸 때 다른 사람한테 곡식을 내가 돈 받고 줄 때는 적은 말로 대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들릴 때는 큰 말로 사들이고. 어째어요? 마음이 안 좋죠? 아 그래가지고 소가 되었어. 그래서 차고 본지 이 인도에 이 소가 벌레는 이 인도라는 사람이다. 이가 인도 인도 인도인데 구이 기생 자고 보라 아홉 번을 기생 몸을 받았어. 차고 보라 구이 기생 자고 보라 이번에 와서 이 소가 되었다. 그래서 시용소들아 그래서 시용소들 이 짝대기로 긋기 전에는 방울팔삼이요. 모방자 다롤자 방울팔삼 여럿팔자 석삼자리도 그것을 가운데로 긋으니까 시용소들아 되었다. 이런 말씀을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고 우리 정산종사님한테 들었어. 정산종사님 안 계시니까 지금 못 들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용소들 제자에서 자기가 곡식을 남한테 돈 받고 팔 때는 작은 말을 쓰고 자기가 곡식을 사드릴 때는 큰 말을 썼다고 말이야. 이것은 눈 속이는 것이 죄 중에는 큰 죄예요. 죄 중에는. 내가 차라리 덜 먹고 저 사람한테 더 주는 건 큰 복이 되지만 눈 속이는 것은 큰 죄가 돼. 그 말씀과 같이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이목구비를 원만구정하고 치공무사하게 사업식 사용하는 것은 일현상 법어예요. 처음에 일현상 진리, 일현상 수리낭, 일현상 수행, 일현상 선언, 그리고 일현상 법어가 나오거든. 일현상 법어에 육군문을 사용할 때 원만구정하고 치공무사하겠잖아. 그렇게 깜깜. 쉽지요? 네. 쉬어? 어려워. 할머니씨요? 쉬는 것 같은데요. 잘 공부를 더 하면은 훨씬 어려워져요. 할머니가요. 쉬는 것 같은데 하면 훨씬 어려워진대요. 그 말씀 해서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훨씬 어려워져요. 그 전에 말이여 우리 어려워서 공부할 때요. 학교 되길때 글씨를 요만하게 써, 크겠어. 그러다가 전년년 공부를 하면 대학교 가면 꽤 할만하게 쓰거든. 그런데 왜? 어? 그래야 공부가 되는데 왜 어려울까? 헌쯔. 건섬건섬하면 쉬어요. 어. 건섬건섬. 어. 그런데 정말로 마음 먹고 그거 터들고 알려면 어려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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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96세. 96세? 네. 나보다 넌 더 자신. 입교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어? 입교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입교한 지도 얼마 안 됐답니다. 엄벌게 공부하는 데가 얼마 안 돼 있었다고요. 아이고 그런 게는 잘하신구만. 많이 해보는 게 그게 얘기하고 오래돼서 그냥 안 되거든. 그런 게 처음 들어놓은 게 다 영엿이다. 그래요. 번명이 누구신데? 번명? 조여진. 조여진. 근타원. 뭔여진? 조. 조여진. 조가? 조원진이? 여진진. 여진이 같은 여자하고 찬인자하고 아따. 번명 그대로네. 법정부리네. 여진이. 조여진 씨. 고맙다. 고맙다. 정산용산 비행이나 정산용산 비행이나 하나 반대쪽으로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맞다 어려운 소비어라군요 대종사님은요 키가 9척이세요 키가 이렇게 크세요 키가 크시고 몸이 몸집이 크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배울 때 어디서 배우냐면 영산에서 배웠는데 옛날 중전모자 있죠 이 교회는 그 뭐시지 그것이 뭐시지 아이고 순천에 가면 나무 많이 있잖아 갯벌에 갈 때 갈 때 그거 속대로 전 모자 입거든 그 모자를 확 쓰시고 항라 두루미기를 입으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키가 이렇게 제가 키 크고 크거든요 이러고 우르르 배웠어요 우르르 배웠는데 대종사님 오시는데 그 주변이 원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이 원해도 흔해진지도 모르고 좋아서 야 저러라고는 훌떡훌떡 뛰었어 어찌 좋든지 그랬는데 대종사님께서 조실방에서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은 이렇게 손을 내리시고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자수를 하시고 두 어른이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맞춤을 하시는데 대종사님은 키가 이렇게 높으시고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낮춰시거든 이렇게 보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멍청이가 두 어른이 이 얘기하는데 비를 들고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 어른들이 어른들 놔두시면 해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청소해라 한 게 대종사님이 배울 일만 내가 그래서 좋아서 훌떡떡 뛰어서 방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피씨를 이렇게 자아가 누구냐 그러세요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자아가 부모도 교도가 아닌데 와가지고 지금 18살에 전문 출신 소원서를 냈습니다 와갖고는 뭐를 이러기 싫어 하세요 너희 집이 명당 썼는가 보다 네가 어찌 전문 출신을 생각을 냈냐 더 좋아서 어찌 말을 모르지 하루에 하루도 비질을 해 또 그래도 그런 게 대종사님께서 야야 비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피 끝은 죽여라 피 끝은 죽여라 그러게 만물을 다 통하신 어른이에요 그러면은 야 그러면 비질을 이제 끝을 죽여갖고 했지 해서 이제 받아서 이제 놓고는 또 걸레질을 해야 되는데 어른들 나가시면 해야 될 텐데 걸레질을 어떻게 하냐면은 대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닦는 자리로 가요 안 닦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도 다 닦는 자리로 가지 닦으면서 자기가 가지 않아요 닦는 자리로 가 걸레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뒤로 앉아서 해라 그렇게 만사를 닦은 마음물을 다 통하신 어른이라고 그래서 나 그때부터 뒤로 해 걸레질을 그러면 자기가 걸레 걸레를 닦은 데는 자기가 안 밟아요 안 밟아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일정이 바쁘시니까 하루 저녁 영산에 와서 기무시고 가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서울 가시려고 이리역에서 이리역을 타고 이리역을 나가시면 종부에서 십리에요 이리역이 십리 근데 이리역을 타고 나가시면은 이리역에 탁 내리시면 사람이 기차 타려고 이렇게 많이 모았다가 체절로 기립이 있게 돼요 이렇게 그러시고 그러시고 기차를 타고 가시면은 기차를 타고 가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다시 안 오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배우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이러십니까 야 여기는 일본 사람들도 와서 타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타는데 이 한국 기차 화장실이 이렇게 덜으면 안 된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신 어른이예요 그러신 어른이예요 그러신 어른이예요 이제 그만해 저기 홍영 고기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뜨낼까요 홍영 고기 닮는 이야기 한 번 안 하고 아 아 제가요 초량 살았어요 옛날에 서른 한 살에 초량을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어리게 봐요 그래서 내가 내가 서른 세 살이오 그랬거든 손상요 서른 세 살 아니요 나 서른 세 살인데요 서른 한 살부터 내가 귀가 주름이 가는데 주름이 안 가요 손상은 주름 하나도 없은 게 서른 세 살 아니요 아 그래서 나이를 더 올리려다가 올리도 못하고 서른 살에 초량을 와가지고 살아요 뭔 말을 하겠죠 통영 출장법에 어 그랬는데 통영의 출장법에 를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는데 3년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3년을 그때는 배를 타고 다니도 배가 통통통 기계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돛담고 가는 배야 그게 오래 가요 그래갖고 배를 타고 다니는데 가니까 사람이 참 많이 모여요 여기에 3분지 1 정도는 모아요 그때 그러면 참 많이 모이는 데에요 아 그러는데 기도를 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는 참 부자가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 통영 앞바다에서 아 그러는데 고기 많이 잡히라고 기도해 달라고 아니 내가 딱 그러거든 고기 잡아 달라고 고기 많이 잡히라고 기도를 하라고니 많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갖고는 청구를 가니까 정산정사님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를 맞이해 주세요 그래서 아 통영을 가니까 전부 교도가 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아 고기 많이 잡혀 달라고 기도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고기 많이 잡어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징그시 웃으시면서 그래서 옛날 중국에 저 밀림가 생겼을 때 산이 깊어 가지고 산에서 많은 짐승들이 나와 가지고 저녁에 인간을 해치더란다 그래서 그때 운잉금 시절에 맨 먼저 중국의 운잉금 아니에요 대통령이 요새로 갔더만 운잉금이 역으로 따라가다가 그래서 짐승이 나오면 사람한테는 그냥 지구로 들어갖고 사람을 해치니까 치를 놨어 치 이렇게 치자는 거 알으세요 여러분 네 요렇게 요렇게 큰 저 뭐여 판다로 큰 무거운 판다로 놓고 그 밑에다가 고기를 달아 놔 뭐 먹을 걸 달아 놔 그리고 그걸 먹고 먹으러 들어가다가 줄이 이렇게 딱 커지면은 줄이 탁 자빠지면 그 고기 먹으려면 짐승이 개패예요 그래서 죽어 치를 놓았단다 그 치를 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부득해서 인간을 해치사니가 너희들을 찾기여서 치를 놓았다 그러니 동서남북에서 자꾸 죽고 싶은 놈은 여기 오고 살고 싶은 놈은 여기 오고 살고 싶은 놈은 동으로 가고 서로 놓으면 서로 가고 남으로 놓으면 남으로 가고 다 가서 살길로 가고 죽고 싶은 놈은 여기 죽어라 했단다 그러듯이 동해바다에 모든 고기가 살고 싶으면 동서남북으로 다 담아놓고 죽고 싶은 놈은 그 집으로 오라고 해라 그러지 재밌지? 네 어떻게 재미가 있던 이것들을 들은게 그냥 통역으로 또 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기도를 했어 아니 더 잘 잡히더라 ihn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국 CAG 오늘 본부는 여기까지 ое испыт 되어 있다 내가 잘 모르게 할 수 geldi 특별히 근데 드 soient вед일 때 선출 때 초반이에요 얼마나 어렸어요 으으으으으으H 도pta Woah 진미 상담원 동사님의 건강과 저희들의 기도민들을 이런 상황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검문 아트신 내용 항상 마음에 새기시는 저희 교수님들 계시기를 저희 교수님과 예문 드리면서 오늘 검문 영상은 바로 마치고 회식을 하겠습니다